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반찬을 만들어볼까요? 반찬은 밥과 조금 소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버섯으로 만들어졌어요. 버섯을 좋아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버섯을 좋아해요. 오오오오오! 그런데 버섯은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해보세요. 특히 이 음식은 아주 아름답고 아주 간단해요. 여러 가지 버섯이 있어요. 보통 시타키 버섯을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흰 버섯과 오이스터 버섯입니다. 한국어로 느타리버섯. 느타리버섯 볶음. 이런 버섯을 어떤 장소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느타리버섯 볶음을 만들어요. 한국어로 만드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약간 볶음이 조금 볶음이지만 정확히 볶음이 없죠. 먼저 볶음을 만들어요. 뜨거운 물에 볶음을 만들어요. 저는 많이 만들어요. 특히 이 음식은 항상 먹어요. 그냥 밥을 먹어요. 여러분들도 이 버섯을 사용할 수 있어요. 버섯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이름은 팽이버섯입니다. 영어로 이름은 인옥기 버섯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파운드의 2파운드를 사용할거예요. 2파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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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버섯을 사용할거예요. 흰 버섯 버섯을 사용할거예요. 이 반찬을 만들었을때 색이 약간 흰색으로 흰색으로 보여요. 정말 예쁘죠. 그래서 시작할거예요. 먼저 이 버섯을 씻을게요. 이 버섯을 조금 잘라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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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섯을 사용할거예요. 그러면 잘라내세요. 그런데 이 버섯은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잘라내세요. 잘라내세요. 이 버섯을 제거할거예요. 잘라내세요. 이 bun 부분의 양은 이렇게 잘라내세요. 그리고 잘라내세요. 잘라주시고 얘 Chступ은 그 Light explainaciones 잘라내세요. 저는 이 2파운드의 1부를 fuera 한 번 잘라주세요. 이게 정확히 2파운드예요. 버섯을 닦아줬어요. 이 모든 재료를 뜨거워줄게요. 이제 물이 끓여요. 1분정도 끓였어요. 그리고 이걸 씻을게요. 이걸 뿌려주세요. 보이세요? 물을 끓일거예요. 조금씩 이 물은 버섯으로 만들어져요. 양념장 2파운드 정도예요. 이 양념장은 2파운드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흐른다. 이 양념장에 적립한 거예요. 이제 제가 확인할게요. 큰일을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 크기로 잘라요. 여러분들도 오이스터멸을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릴께요. 이 레시피를 보여드릴께요. 보세요. 치킨처럼 보이네요. 그냥 간단한 조리법이예요. 소금과 참기름을 넣을께요. 그리고 조금 양념을 넣을께요. 그리고 부추, 마늘, 마늘 2개. 마늘, 소금 2 작은술. 그리고 1큰술 참기름을 넣을께요. 그리고 조금, 1⁄4 작은술 설탕을 넣을께요. 그리고 섞으세요. 냄비에 불을 켜요. 강릉을 켜요. 그리고 잘 섞으세요. 2 작은술. 식용유가 끓여요. 1, 2. 잘 섞으세요. 잘 섞으세요. 잘 섞으세요. 잘 섞으세요. 그리고 계란. 이렇게 부추를 넣을께요. 그리고 잘 섞으세요. 이건 들깨가루. 버릴라 설탕을 넣으세요.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집에서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그냥 참기름을 넣으세요. 참기름을 넣으세요. 참기름을 넣으세요. 두 테이블스푼을 넣으세요. 1, 2, 그리고 계란. 강릉이 익혀요. 두 테이블스푼을 넣으세요. 강릉이 익혀요. 1분 후에 계란을 넣으세요. 그리고 1분 더 끓여요. 끓여요. 그리고 부추, 마늘을 여기에 넣으세요. 여기. 남은 불을 넣으세요. 끓여요. 끓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않나요? 저는 비빔밥을 어떻게 만들어내세요? 소금을 넣으세요. 간장의 식감이 부족한거죠? 저는 밥이예요. 시원한 밥. 새로 만든 밥을 만들었어요. 이 날은 고춧가루가 너무 빛나요. 정말 맛있어요. 한 작은 고춧가루를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만들었어요. 이걸 필요해요. 저는 냉장고에 더 필요해요. 전혀 필요해요. 저는 이 고춧가루를 보여드릴께요. 이 고춧가루는 어떻게 즐거웠어요. 오늘은 버섯볶음과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많이 먹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밥과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러분들 입 맞으세요? 하96 저는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념, 여러분, 그 성향을 알고 계세요. 성향이 아주 부드럽고 부드럽고 아주 맛있네요. 그리고 양념 샐러드가 아주 쫄깃해요. 가족이 같이 만나면 자신의 비빔밥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가족들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 비건 친구들! 여러분, 사랑해요, 그렇죠? 아주 쉽고 간단한 레시피, 그리고 맛있고 건강해요. 저는 그냥 몇몇 재료들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기 많은 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제 레시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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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